수고가스트 스템버 아트오버 노멤버 디셈버 와 82%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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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자 일하자 일합니다 와 다시 일해요 안주 일해요 일한다 안주 좋아 니 환승했죠? 아니야 절대 신데렐라 걸즈 애니 안봤어 절대 진짜라니까 절대 캔디아일랜드 절대 몰라 진짜야 아 진짜 모른다니까 절대 데코레이션 절대 몰라 뉴 제너레이션이 뭔데 몰라 몰라 키라리? 뭐지?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왜 애 안다고 하지 음 야 자 한번 뒤져보자 업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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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씨 죽는거 밖에 안되네 어 제발 와아 타임 투 따잉 됐다 です어라 됐어라 됐어 따라라라라라라라 뼈 호호호우 철판아 이제뽀지 saben 가벼운 energies 만들려면은 조잡함 말고 가벼운 곡 BigQuery 만들려면은 둘 셋 wat 셋 넷 목제랑 덕테이프인가 그지 목재가 덕테일ko야 목재 만 밟히면 진짜 조진다 아 진짜 조진다 아 진짜 훈수야 나대지 마라 자수야 백수야 인성쓰레기민수야 이거 뺏기면 진짜 조진다 아 진짜.. 뺏기면 진짜 조진다 아 진짜 왜그래 아 대수야! 혼수야 자수야 아 이제 90대면 떨어진다 가 흥미 일어라 얍 흥미 일어라 얍 얍 됐다 좋아 점심좀 오다 제발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아 제발 여르시크 여르시크 아아아아 후후우우! 억! 아 casX이야 어제 아 specs 좀 털어갑시다 씨바 towards 자 entra saat 목재x2 아아앍아앍하러 왜그러세요 진수 널 눌럭 때리고 Finished 포방감 있는 새끼 오 보라색이네 응 보라색 만났어 보라색 만났어 오케이 수고비읍 야 돼지새끼 일로와 어우 이거 가져가면 안되고 귀여운 포동포동한 녀석 데스메안 가면 턱 목 때메안 아 팔집 찍자 팔집 어허 진수야 아 왜그러세요 진수님 어? 에잇새끼야 뭐 뭐 뭐 뭐 뭐 비켜 철 레스트 인피 쓰나 이새끼야 좋아 이렇게 해서 팔집 찍어주고 튼튼한거 만들어주면 돼 응 왔으면 조질뻔 에스탑도개졌땅 뺄용 튼튼한 곡괭이 튼튼한거 이장 이상이 뭐지 튼튼한 곡괭이 이상이 없나 그지 튼튼한 곡괭이 이상이 없네 와 됐다 어? 이새끼 다영도 도구는 필요없어 예 다영도 도구는 필요없지 가자 이제 이게 이거 하나면은 아마 될거 같은데 이거 어 도구 필요없어 도구 필요없어 어 됐다 으헤헤헤헤헤헤 대분 어당 됐어 얘들아 이제 그만 뛰라야지 어 락다운하면 сч인다 이제 조용식서 냠냠ogenous 맛있 правильно 쿰척 사막음 서에서 막는 마지막음씨 과제가 됐는데 모독방송 너무 재밌어서 과제 손도 못대고있다 그거는 니가 구라치는거지 어디서 합리화시킬라고해 니가 그냥 안하는거 뿐이야 아 진수야 또 때리냐 진수야 오호 오호 아 이새끼 제재좀 해주세요 제재 제재어사 나무에 올라와 입사게임을 맞춰 씨발 내가 여기서 지랄하지 말랬지 에헤 무슨일이지? 아 배고프다 ㅈ같은 새끼가 진짜 아 벌써 운동시간이야? 뭔일이지? 트리플이지 맨날 저 뒤에 터지네 의사가온이다 와 의사가온 의사가온 트리플이지 힘내라 좀 넌 불쌍하잖아 힘내라 좀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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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트리플 H가 뭔지 아세요? 당연하지 예 예 예 예 예 예 l child 샤워진드커니 해주고 오늘 밤에 나가볼까 고민이고만 어? 오늘 밤에 타록 해볼까나? 흠 흠 아 진수다 그르씨이 얘들은 어떻게 하니? 잠깐만 얘들아 그게 뭔 줄 알고 그러는데? 와따씨는 전혀 모르겠는걸? 근데 뭔데 맨? 좋아 이제 교동아 이제 밖에 열어서 일단 일단 봐보자 일단 밤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 절탄기 필요 없다니까 하고 이거 나가 어 나가고 이걸로 계속 삽으로 때려 그럼 된다 근데 그런 아는 새끼들이라 그거라는 머더기는 둘 다 안심하구나 너도 똑같애 새키야 그게 뭔줄 알고 지금 비평하고 있는 어? 뒤에서 팔짱끼면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니 발에 불통틀어졌어 임마 치는 아닌 때끼 삼만 곡괭이로 곡괭이 해 그 다음 일단 야 이거 꺼야되나 이거? 발전기 꺼야될거 같은데 발전기 그치 발전기를 좀 꺼야될거 같은데 발전기 아 괜찮겠지? 오케이 좋아 할 수 있어 이 튼튼한 곡괭이라면 견추나 야 이거 수리할라면은 덕테이프를 한 먹지만 있으면 되는건가? 설마 벽에서 전기가 흐르겠어요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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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결국엔 흘러 흘러 흘러가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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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결국엔 전기 흘러 흘러 흘러가 임마 사무상 매목령 안들었냐? 흐른다고 임마 경기 이 존소모라네 진짜 애새끼 뭐라면서 지발 일단은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 예 더미? 더미 더미 말고 어미? 아이고 어미 놈 예 예 예 가짜 인형 소우기 같은거 버려두고 가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더라 미리 이걸 미리 딱 쑤셔놔도 괜찮더라 이거 좋아 스탭 짱 높아 지금 에? 스탭 높다고? 나 이번에 올해 타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좋아 타러 간다 이번에 타러 간다 흐흐흐흐 하하 대 타러 롱의 시대가 다가와 쏘 이제 감옥은 평화를 맞이한다 저 헤헤? 에헤? 야 저장할까 저장? 그리고 혹시 보니까 저장을 하자 저장 우와 지능 와 개 똘라 여러분들이네 어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자랑할거 하나 있습니다 자랑 좀 해도 되나요? 잠깐만요 자랑 좀 해도 되나요? 에헤 제 팬카페가 여러분들 하하 2016년 대표 여러분들 카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보이죠 여러분들? 네 뭐 인기 카페 정보 카페 루키 카페가 있는데 대표 인기 카페는 500개 주고요 루키 카페는 70개밖에 안줍니다 여러분들 에헤 여러분들 제 팬카페가 네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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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골 아니 이제 시작했어 얘들아 앞으로 한 한달동안은 가구해라 얘들아 어 이제 내일은 안나오겠지? 음 내일은 안나왔나 이거? 안나왔나? 음 자 아프리카 시절에 있던거니까 아프리카 있는건 당연한거지 애새끼들이 왜 꼭 아프리카 씨발 나 왜이렇게 왜 발기하는거 마냐 어 풀발기한거 마냐 달려드냐 진짜 꼭 전에 왜 아프리카 안되세요 왜 오가오가 중이쩍이쩍이쩍? 지랄 하지마아 딱 비치하는거 뿐이야 저장할까? 그래 저장하자 저장 어 저장을 하자 음 저장칼 저장할까? 저저장하자 어 혹시 몰라 저장하자 저장 에modern 그렇지 오 이거 한번 해볼까 여여여 저기 잠만 예 예 엘 어허 기상기상 어허 똑바라해 오이 개새끼야 오이 개새끼 제들어 와 이보 어땠네도 뭐라하네 이 개새끼들씨가 얘들아 나야 나야 얘들아 나인거 모르냐 나잖아 왔다시다 와 왔다시라고 아니요 쿤스 이 개새끼 미스터 스윙 어떻게 알아 그래 조심하자 아 보라키 필요없어 뚱이야 보라키 필요없다고 인마 좋아 뭘 화내놓은 빈도가 잦아져 원래부터 화냈구만 어 내 게임 닉네임이 왜 앵글인데 많이 착해진거다 화 덜 내는거야 이정도면은 자 아 근데 아침에 탈옥이 불가능하지않나 그지 아침에 탈옥 불가능하지않나 음 보라키 필요없어 어 아 옛날까진 아니야 얘들아 뭔 옛날까진 아니야 어 옛날까진 아니고 한 2년전에 비하면 굉장히 온순해졌다 그래 아침에 촛맞지 그래 하울 아침에 촛맞지 말고 오? 아 아 이거 뭐야 주새끼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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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 음 일단 좀 여기 놓자 아 축축하게 좀 축축하게 좀 하자 음 뭐하듯 시절에 언급을 해 그 그때 있지도 않았던 새끼들이 좋아 좋아 어느밤이다 오늘 밤이라구 으헤헤헤 하하하하 휴웻흐흐하 간다 음 뭐가 안좋아 봐봐 다 어디서 전에 들은것만 전에 들은 것만 부풀리지마 나 있어서 레포트 할 때도 그때는 인성 나쁘지 않았다 방송을 좀 강력하게 했을 뿐이지 인성까지야 뭐 인성까지는 뭐 그냥 언급하지마 나 그 닉네임 언급하는 거 존나 싫어하니까 전래 싫어하니까 알았지 자 88, 81, 79 하나 80 해볼까? 쓰읍 하아하 음 그거 키키키 그거 내가 말한 거야 에에에에 가, 곰팡이네? 아이씨 가까이 가니까 그 소리하네 곰팡이네? 음 내려가서 일단은 아 이, 봐봐 이런 거는 정해진 식사 정해진 시간 있으니까 잠가 놓는 거지 이젠 다 열어놔 음 야 오늘 마지막인데 일 안 해도 되잖아 아니야 오늘 마지막이니까 일을 하자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시발놈들아 일거라 일거리 일 좀 좀 일하면 돈 좀 좀 많이 주라 아 편집 편집자는 말고 월요일 좋아 이 이, 뭐하던독지 좋아 어허 싸우지마 왜그러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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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행복하기 바쁜 세상 왜 이렇게 싸우세요 시발새끼들아 어? 상인끼리 싸우네 상인끼리 아 너네 둘다 압수야 알았어? 응 새끼들이 참 쩍쩍쩍쩍 왜 이렇게 싸워하대 주댐 일, 일하라니까 일과 사랑 둘 중에 어느걸 고르겠습니까 사랑하는게 일이라면은 일을 고르죠 하하하하하하 어 로맨티스트 이 게임의 이름은 더 이스케이피스트 흐흠 죄송합니다 예 아 배고프다 그렇지 이 얼룩 봐봐 얼마나 다 싸제끼인거야 이 더러운 새끼들 쯧쯧 아이구 배고프다 그렇지 아이씨 말 버려 이 밑에 한번 봐볼까 어 좀 돌아, 돌아다녀 보자 여기서 먼저 여기를 갈까? 여기를 가서 여기에 지수 이새끼야 너 이새끼 일로와 넌 그냥 맘에 안들었어 바이 여기에 그래 이거 꺼야돼 이거 여기하고 아 바로 여기로 가면 되네 저 간 다음에 저걸 끈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 땅 파자 아 여기 이걸 깨자 벽을 벽을 부수자 저 베를린 장벽을 깨자 오케이 베를린 장벽을 깨고 오 잠깐만 오 오 야 이것만 깨면 돼 오 이게 있었네 야 이것만 깨면 되는거 아니지 맞다 아니겠다 아 저번 시간이네 아 이 뒤에 벽이 있어 이거 아 깜빡했다 깜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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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맞습니다 아 벽있지 맞다 음 만리장성 만리장성 저 만리장성 포기해야 된다 밖에 감시자가 있다고? 그 감시들을 농락해 주겠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 뭐야 아 씨발 아 진수야 어허 마이마 마이마 아 아 정말 진짜 저세가 자유시간이다 아아 가라 진수야 가라 왜 자꾸 날 구타해 맞고 구토하겠다 나 진짜 진수야 어 그렇지 그렇지 철조망 아 보라이셋에 필요없다 땅깨랑 왠맨 뭐란머랄 앙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아닐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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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어폰 좀 닦아주자 이어폰 좀 닦자 반대쪽 귀가 오른쪽 귀는 막혔는데 하나도 안들리는데 오른쪽 귀가 이제 간지럽네 간지러운거는 곰팡이 균이 양쪽 다 막히면 방송 못한다 나 이거 완치당할려면은 진짜 완치보는데 한달을봐 한달을 간호사가 한달을봐 아 얘가 뭔지 했단말이야 얘가 완치하는데 한달거리는다 한달 음 됐다 저새끼가 근데 이게 제발 거심해서 어 흫 오늘 대기하면은 양쪽 담으세요 에헤헤 담으세요 무서운소리 하지마세요 보라색 일어새 아이씨 보무새들 진짜 보라색 일어새 계속 뭐라하네 필요없당 깨랑 애새끼들아 와 미쳐버리겠스 좋아 음 좋아좋아 어쩔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어쩔 하하하하 대기하자 음 대기하고 운동시간이다 운동 안해도 되는데 그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거다 에헤 감옥에서는 마지막 운동이다 오십 채우자 야 근데 내가 궁금하거든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저기 물어본거 같은데 닉네임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영상 안올리고 구독자 백명 찍고싶다 천명 찍고싶다 이거 왜하는거야 진짜 그럼 해줘 그 하 그 하 그 계속 보여봐 진짜 뭐 50명 찍고싶다 백명 찍고싶다 천명 찍고싶다 그 그 그 하면은 해줘 진짜 진짜 해주면 나도 나도 바꾸고 그냥 구독 난 그냥 아무 영상 안올리고 돈 벌고싶다 하고싶다 하는사람 정말 많아 정말 좋아 뭐노니 털줄계에게 보라열새 필요해 알고싶으세요 미역마치키님 두고보죠 미역마치키님 두고보죠 미역마치키님 두고보죠 당신 아이디를 기억해두겠습니다 미역마치키님 오키여 두고보죠 자 누가 싸댔는지 에? 누가 싸댔는지 한번 두고보죠 네 흠 흠 흠 흠 근데 치키님 님 몇층까지 해보셨어요? 저 여기 3층이거든요? 3층밖에 안된거지만은 님아 일단 배틀해보죠 에 흠 좋아 니 혼빈의 니엄치 뭔 뭔 니엄치야 님아 자랑 붙어보시죠 됐다 50 찍었다 와 됐다 하고 이제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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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다 이 조회수는 뭘까? 이 조회수는 뭐지? 이 조회수는 뭐지? 이건 뭐지? 조회수 짜린거야 유튜브 조회수 아니 뭔 소리야 그거는 야 기다려 뭐? 야 곧이다 야 잘봐라 어? 곧이다 흐흐흐흐흐흐하 넌 죽었다이제 에에에에에에에 넌 죽을 줄 아냐 미영마 치킨아 넌 조잇... 조졌다 넌 조졌수 넌 조졌어스 쟤시가 보라색은 필요없 땅개농 피로도 맞다 피로도 야 피로도 삭혀 피로도 삭혀 삭혀 좋아 오케오케 와 큰일을 뻔했다 피로도 졸릴뻔했다 그렇지 피로도의 영양 먹는다 더미 해고 여기 나 안나오면 돼 여기 나 안나오면 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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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걸리나 안가면 봐줘 다행이다 가자 됐다 하아 가자 에 아니야 잘가 됐다 여기 밑으로 가져돼 밑으로 가 밑으로 가져돼 밑으로 가져돼 밑으로 가져돼 치킨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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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안고프세요? 좀 배고프네요 치킨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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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졌습니다 제가 깝ucking 제가 깝쳤습니다 제가 깝쳤습니다 에 제가 깝쳤습니다 아 치키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깝치겠습니다 보무새들 감사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치키언니 저에게 알고싸대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싸대게 싸대겠습니다 흐흐흐 알고싸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이고 싸대에 멍청한 돼지새끼 아유 나 진짜 근데 어떻게 치킨언니 말을 왜 안들었을까요? 에? 미역마치킨 정말 맛있겠다 이거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진짜 으하하하핰 transport 으으으 민망해 아유 으아 죄송합니다 네 야 보라색 누구였더라? 보라색 누가 열쇠를 갖고있었는데 누구였더라 아 진수 갖고있어 진수? 오케이 너래 너 오케이 진수 뭔 소리야 내 편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백수 민수 진수 진수 자수 알았어 간수 최수 진수 오케이 가수 첸수 진수 조진 다음에 적합죄가 없다고? 설마 사칸맨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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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무수라 보무수라 개투까마저 쳐봤대 좋아 좋아 오케이 맞고 일단 일로와봐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